포즈컵 칼라나 아니면 수채용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아 예예 어서 봐라 여러분 가운데 응 들어줄거에요 쑥 들어가게 들어가게 엄두숟가락으로 쑥 들어간다 그치? 어때 느낌이 어때? 응 들어갔어? 다 들어갔어? 들어가고 있지? 야쓰 이제 손모양 바꿀거에요 손모양 바꿀거에요 살짝 손 띄고 가렸어 이제 손모양을 바꿔서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 방금은 이제 요번에는 손모양을 요렇게 바꿀거에요 그래서 요렇게 찝어서 천천히 위로 올라오면서 힘을 빼줄거야 할 수 있지? 잡고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야?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그럼 오른손잡이로 가자 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오면서 힘 빼주세요 손 띄어봐 키가 커졌지 그치? 응 한 번 더 두 손으로 해도 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올게 위로 올라올게 아까부터 키가 훨씬 더 커졌지 그치? 아까부터 키가 훨씬 더 커졌지 그치? 응 자 요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어떤 걸 만들든 다 똑같구요 여기서부터는 이걸 닦아내주고 두 손을 그렇게 이렇게 감싸 볼까? 감싸고 천천히 위로 이러면서 위에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가려주면 포그라미 모양이 됐지 그치? 자 여기서 모양을 어떻게 바꿔 볼까? 저 날개를 만들어볼까? 날개를 만들어볼까? 아까 했던 것처럼 요렇게 잡고 이렇게 눕혀주면 돼 할 수 있겠지? 자 해볼게요 살살고 아주 살살 살살 이 정도는 잡아줘 이만큼은 잡아줘 이만큼은 잡아줘 봐봐 봐봐 손둘 봐 이만큼은 잡아줘 엄대손가락 대도 돼 이렇게 옳지 그렇게 잡아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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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뒤니까 손뒤는대로 막 움직인다 그치? 손뒤 볼까? 넓어졌어 그래서 좁혀볼까 넓혀볼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살짝 좁혀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무 넓어요 지금은 너무 넓어요 그죠? 살짝 좁혀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누르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좁혀주는 거야 이렇게 걸치고 조금씩 조금씩 좁혀주는 거야 이 정도면 돼? 조금 더 좁혀줬으면 좋겠어 아 언니 원하는대로 해 도와줄꺼니 도와줄꺼니 더 좁혀봤으면 좋겠어 조금 더 힘을 줘볼까 그러면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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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어졌으면 좋겠어 넓어졌으면 좋겠어 날개가 났으면 좋겠지 어 좁혀줬고 자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볼까 그리고 쭉 콕채지지 않게 쭉 쭉 쭉 아 자 눌러주면 맞아 멋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맞아 자 이제 이걸 떼어내볼까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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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 잡아 잡고 수평으로 쭉 자기 몸쪽으로 쭉 당겨줘 앞으로 당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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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당겨요 쭉 당기세요 아 잘했어 자 이제 봐봐 드러낼 거야 요렇게 부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쑥 들어올리고 이렇게 어 할 수 있겠지 응 잘 보자 도와줄게요 하나 둘 셋 결치 아이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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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